곡은 일단 끝났고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 있어서요. 아 저게 뭐죠? 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남편 갤러리와 지니어스남에서 특별히 퀵을 준비를 했는데요. 남편씨 팬덤명이 어떻게 되죠? 달..라고. 이제 달을 보면 아아.. 감사한 띠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닮으려고 외치면 여러분들 함성 한번 보내주셔야죠. 그리고 그냥 저 보러 와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씨와 함께 단체 사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케이크를 들어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저희 스태프 사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